아니 오늘 차가 나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직접 배달 안 해주고 와서 갖고 가야 돼 걷는 일만 남았다고? 아 그래? 어? 어쩜 3km요? 그렇게 멀다고? 저 살면서 그렇게 먼 데는 처음 걸어가 봐요 다 왔다 다 왔어 어? 여기 맞는가 봬 와 뭐야 새차 만들었네 이야 온전하다 와 완전 벤치같이 만들었네 이거 봐라 와 새차 됐네 35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아도 되겠네 이야 야야야 미쳤다 이거는 못 판다 아 그 계산 네 계산 네 네 고맙습니다 4km 꽂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리비 80만원 해줬어요 와 대박 와 완전 대박 와 미쳤어 잘 있었어 내 새끼 하우 하동 오늘 갈까? 오늘 하동 갔다가 내일 올라와야 되겠다 여기 케이블카네 지바이오는 어디지? 사장님 혹시 지바이오 타려면 어떻게 타야되나요? 지바이오는 조금 더 편해 고맙습니다 저쪽 건너편이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케이블카랑 지바이오 제가 헷갈렸어요 아시아 최장 지바이오래 하늘스벨즈는 이동시 편하도록 와 이거 탑승한다네 왜 타고 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발걸이를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재밌게 탑승하세요 네 춘발지까지는 20분정도 어디에 올라갑니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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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했어요 난 뭐 타겠어 이거 어떻게 타 이거 완전 미친 거 같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대체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이거 아시아에서 제일 긴 거래요 여기로 타나봐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를 타다니 오금절이네 자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3 2 3 안돼 가지마 줄 잡고 앉아보고 어 오케이 지만 몸 뒤로 힘 빼고 길만하게 오케이 오케이 한 번 길 어떻게 해요 됐어 이렇게 길으면 돼 오케이 끝 나 어떡해 이것만 잡아도 돼요 네 돼요 안 잡아도 돼요 아 아 아 아 에 에 아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아 넘까봐 어 다리가 너무 아파 이번 시속이 몇 킬로 freight신훗인거에요? 여기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 그려요 자 보지만 빠르긴 않고 1.5킬로 2분에서 2분에서 30분 타고 가실거에요 속도는 안 빠르고 사람을 죽이는거예요? 아니요, 그냥 경치 구경 하면서 가는거예요 아 그래요? 첫 번째 구간이 사람들 정신도 빼놓는 구간이고 두 번째부터 구경하는 구간입니다 다섯だけ 시도 안 합니다 네 네 세, 둘, 하나 전방이 하면서 아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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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아암아암아암아암아암아암암아암암아암암암아암아암아암암아암아암암암암암암암암아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Bay 남집사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래 아 아 아 아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62 지금 누워서 가세요 아 아 출발합니다 재미있게 타고 하세요 아 아 3 2 1 출발 아 아 아 아 아 야 낙하자 아 아 아 세랑격심하게 아 낙하자 야 정은이 또 보인다. 우리 낙칼산 타놨다. 너네 조심해라. 낙칼산 탔어. 와 나 유디티인가 봐. 낙칼산 탔어. 와 진짜 무섭더라. 다른 집 나이는 이제는 꿈이지. 이 정도는 타져야지. 처음엔 진짜 무섭고 두 번째는 안 무섭고. 먼저 됐어요. 엄지 인간 중인 Costa Rica back deb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